최근 숙박업소를 방문하였다가 보일러를 높게 틀어 바닥이 탔다고 보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연이 소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말이어서 그런지 사건 사고가 많았네요.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숙박업소에서 당한 억울한 판단 부탁드려요 라는 글의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2023년 12월 23일 이응이 응비읍 이응비읍 숙박 어플을 통해 숙박 예약 후 경산시에 위치한 숙박시설에 방문하였고 24일 퇴실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숙박한 업소 사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퇴실업주로부터 1층에 매트리스는 사인 손님을 위해 둔건데 왜 깔았냐는 전화를 받고 글쓴이는 1층에 덩그러니 있길래 너무 추워서 깔았다. 사용하면 안되는 거였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거나 치우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어 업주가 2층에 침대를 두고 왜 1층에서 잤냐고 해 글쓴이는 2층은 폭층층고가 낮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1층에 매트리스를 깔고 tv를 보고 시간을 보냈을 뿐 잠은 2층에서 잤다고 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잠을 자든 신발장에서 잠을 자든 손님 마음 아니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업주는 글쓴이에게 바닥이 닿았다며 보일러를 대체 몇으로 설정한 거냐? 내가 그렇게 잘 때 보일러를 일로 하라고 부탁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보일러에 대한 언급은 사전에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보일러 온도는 만진 적도 없다며 심지어 잘 때 바닥이 탄 1층 보일러는 끄고 잤다고 말하였습니다. 업주는 냉장고 옆에 안내 사항에 보일러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았다고 하자 글쓴이는 냉장고 옆 안내 사항이 있다는 조차도 인지하지 못했고 사전 안내 들은 바 일절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문자 메시지로 수리비가 30만원 나왔으니 15만원을 보상하라고 연락받았다며 저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몸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어처구니없는 내용들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계좌번호를 보내는 사장 행동에 보상하지 않았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글쓴이는 앱을 통해 65만 9천원 보상 청구를 보내왔고 내용에는 본인이 청소 목적으로 숙소에 방문했을 때 방에서 탄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리지 않고 퇴실한 것 보일러 일로 해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그를 어기고 보일러 온도를 맘대로 높여 바닥을 타게 했다는 것이라 한다고 턱 붙였습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위험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보일러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저희가 탄 냄새를 맡았다면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그 방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숙박업소 사장님은 보일러가 1 이상이 되면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놀러가서 추워서 보일러 버튼을 켜고 더워서 보일러 버튼을 끄고 퇴실했을 뿐인데 퇴실하자마자 전화와서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지금 어처구니없는 금액으로 보상 청구까지 정말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글쓴이는 오히려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저희가 무섭다며 숙박 앱 쪽에서 호스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저의 잘못이 맞다며 보상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손이 떨리고 일상생활이 안된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손님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네요. 오히려 저런 상황에서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업주가 참 대단하네요. 반대로 손님이 화상이나 화재가 나서 다치기라도 했으면 저 업주는 어떻게 될지는 생각을 못하는 건지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숙박업을 하는 분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영업을 해야지 잘못된 걸 시공업체에 해야할 걸 손님에게 한다라는 생각이 참 창의롭네요. 해당 사연이 공개되며 네티즌들은 보일러 때문에 화상 입었다고 오히려 피해보상 요구해도 될 것 같은데? 불 안 난 게 다행이네. 화재나 화상 안 입길 다행이네요. 이건 오히려 업체 쪽에서 전기매트 판매자나 설치한 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숙박객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